푸영이 하나는 일을 못하니까 속은 터지지만 안쓰러워서 그냥 식혀요 속이 터져 한사람은 손으로만 뜯어 손으로만 포미로 안하고 그럼 풀이 다시 다 나오지 속 터져 우리 다할리아가 올해는 참 안 이쁘게 피네 엄청 이쁘고 큰데 걸음을 안줘서 그러나 다할리아가 엄청 이쁜데 오늘은 진짜 안 이쁘게 올해는 안 이쁘게 피네 꽃은 이쁜데 칠렐레팔렐레 막 쓰러져가지고 사과나무에다 걸트려놨구요 누비아나벨은 다 잘라서 누비아나벨은 삽목해놨구요 내년에 삽목만 하면 댓글 많이 단사람한테 댓글 많이 단사람한테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년에 보내줄거에요 누비아나벨도 보내주세요 누비아나벨도 보내주세요 아나벨도 보내주세요 와 이 안에 들어오니까 또 이쁘네 많이 피었네 우리 감나무에 감도 열렸어요 첫감이래요 첫감이래요 근데 몇개 안열리고 다 쏟아지네 한 대여섯개 열렸네 이것만 먹어도 되지요 먹어서 마십니까 이 꽃들 자연 농원에서 사다 심었는데 키가 키가 말도 못하게 크네요 꽃은 예쁜데요 예뻐서 사다 심었는데 키가 말도 못하게 커요 2m는 되는 것 같아요 3m? 2m 무궁아도 이렇게 이쁘게 피어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오톰에 사과도 열렸구요 무궁아가 이렇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매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좋아 좋아 5m 내가 뭔 장미를 삽목을 하긴 했는데 가시는 없는데 무슨 꽃이 필까요? 하얀 꽃이 피면 망한건데 이렇게 이렇게 칠라쿵팔라쿵 다 넘어져갖고 있어요 그래도 꽃은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꽃이 피든 간에 피긴 피어요 무슨 꽃이 피든 간에 피긴 피어요 무슨 꽃이 피든 간에 피긴 피어요 이렇게 두사람 사사해요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내가는 못하겠어요 시에서 중독만 해요 풀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풀 속에 이렇게 풀 속에 돌아서면 풀 매일 오후 2시간 메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렇게 아침 새벽 5시부터 와서 메고 이런데도 이렇게 풀 속에 풀을 메 놓으니까 너무 허전한 느낌도 있기도 해요 이렇게 풀을 다 메는데 저 아저씨를 하며 새로운 아저씨를 했더니 풀을 다 뜯기만 해요 풀을 풀을 메야지 되는데 뜯으면 또 나오지 우라통이 좀 침인데 그래도 어떻게 왔는데 이제 이 끝이 이 꽃이 이렇게 져가고 있고 그래도 여기저기다 블라리올로스라도 집어넣으니까 이 꽃이 또 피고 저 꽃이 지면 이 꽃이 지고 아이고 피고 지고 좋아요 재미나 재미나 우리집에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이쁘게 피었어 이렇게 재미도 나고 힘도 들고 아이고 잎 꽃밭이 꽃밭으로 만졌어요 조 좌 이빙이 힘들어 가지고 가지고 가꾸지는 못하고 풀만 뽑고 있는거야 심고 풀 뽑고 심고 풀 뽑고 심고 풀 뽑고 심고 풀 뽑고 우리 집에서 경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도 제법 올라와 있구요. 나리도 피어졌고 꽃은 계속 있어 그래도 뭐가 피든 피어 이렇게 풀이 돌아서 명풀 엊그저께 맵잖아요 더우니까 이렇게 올라와 더우니까 풀을 다 매놓으니까 밭이 홍 해갖고 이상해 또 더 텃밭이 꽃밭으로의 밭이에요 으름을 많이 열었다 으름 잠시만요 upstairs 배는 새벽에 4번째 맨다 봐봐 여기도 이렇게 풀이 많아 그래도 또 범부채꽃이 이렇게 이뻐요 범부채를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많이 피었어요 이렇게 겹으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가 거듭할수록 꽃송이는 많아지네 다일리아가 저색 밖에 없을까 여러분 분홍도 있고 여러가지 심어있는데 텃밭을 꽃밭으로 이었습니다 흠 흠 흠 흠 흠